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메일다스웨이 32카운트 4월 beginner, improver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왼발, 사이드, 투게더, 보드 스텝, 폴드 철스톤 스텝, 오른발 스윙하면서 보드 포인트, 폴드, 스윙하면서 배, 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코스터 스텝, 왼발, 배, 투게더, 보드 스텝, 폴드 보드 록 셔플, 오른발, 스텝, 록, 스텝, 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왼발, 폴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 턴 크로스, 폴드, 위브 스텝, 오른쪽으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치저 스텝,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폴드, 왼발, 사이드 포인트, 터치, 힙 펌프, 왼쪽으로, 업, 다운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월 1, 2, 3, 4, 5, 6, 7, 8 4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Thank you for watching.